음 으 야 아 으 으 우리 형님 벌써 씨름 씨름 같네 야 보세요 금추 형님 배추가 금추래 야 뭐 보세요 뭐 형님 허벅지 말하네 종아리 뭐 얼마씩이래? 뭐하나 해? 모르지 야 얘는 아주 뽑으면 안돼 배추봐 배추 김장해도 되겄어 형님 왜 바쁘게 안찼어 딱딱 이렇게 딱딱하게 물러서 오지가지 찼네 형님 마늘은 3cm 얘들은 처음에 씨를 심은거 아니고 그렇지 야 이 많은거 심었는데 이렇게 땡겨 금방 커 야 근데 무거하고 배추가 탐나네 저축권 뭐요? 알타리? 알타리 종합농산물센터요 하하하하 야 저기 저 깨끗다리같다 불리니까? 네 자 이거 가서 콩청테나 해 먹을게요 지금 시진이잖아요 콩청테나 시진 야 냄새 좋다 와 여기 움직이자 일로와봐 미꾸라지 움직이지 뭐 이리 가봐 가봐 여기 가봐 응 얘들이 미꾸라지 가봐 그럼 왜 빠지고 있어 가봐 여기 어디있어 응 여기도 있네 흥 에헤헤 거기 호박풀 내 죽어 아휴 꼬박아 거기다가 꼬박아 꼬박아 그럼 안싫어? 안싫어 해봐 형님도 아이고 이제 배가 나왔나 엎드립니다 아휴 못 엎드리겠어 아니다 아 있어 있어 어 육따로 야 야 너희를 잘 기다리고 있어 얘도 너무 어리고 다 찍으면 이제 나와서 잡아가 야 그냥 날로도 먹고 싶네 먹어 횟집에 갔더니 아니 나중에 나 미꾸라지 생이로 먹는 사람 봤어 이거 먹는거 또 한 번 더 해봐야지 옛날에 다 먹어 엄청나겠어 미꾸라지 근데 이건 애기 미꾸라지 어? 빠져나간다 이리 움직이는게 다 미꾸라지구만 응 구부리도 못이야 아휴 옆에서 막 구부리도 못해 많이 먹어 하하하하하 진짜 어떻게 그려 원래 미꾸라지가 이런데 들어있다는거 아니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움직이또게 엄청 빨라 애들이 날 날 뜨거움을 그려 응 이기이기 다 놓쳐 세렴 세렴 아무래도 안먹는게 미꾸라지를 아 성공다 2조요? 9조 하하하하 나중에 잡을라구 여기 이야 이게 나중에 잡을라구 어? 야 여긴 엄청 큰건데 어? 땅대잡아 어? 요번 분명히 잡았는데 어? 어? 형님 어? 밥도 아이고 야 그만 자 진짜 토종 미꾸라지 비와서 뜨겁고만 이게 어우 밤나무랑 밤버섯이요? 응 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응 아이고 갔다 한 끼 해야지 진짜 한 끼 나와 이게 저기 찢으면 저기 물고기 찢으면 참 맛있겠다 물깨기 물깨기 물고기 찢어야지 물고기 찢어야지 이거 말려 먹여 어 말려놨어 이야 형님네 콩반 이게 소리태콩인데 이름이 태풍 1호? 하 성자 1호 어 성자 3호 태풍이 아니라 엄청 열리 엄청 열리 어떻게 맛있겠나 봐봐 이빨이 달린 걸 넣어야지. 형님 이 반 말고 또 아직도 있잖아 이만한 거. 여러분들 서리태콩 이야 신받다 해요. 이 콩알이 참시대. 참시대. 이것도 괜찮네. 콩 진짜 잘 됐네. 도착은 더 달려. 어디요? 도착은 더 달려. 아이고 왜 이렇게 깊이 심었어. 이거 길에다가 이렇게 하는 나가면서 터는 건 없지? 있죠. 원래 있어. 콤바위. 콤바위 있어요? 그런데 이 삐뚤은 거 잘 못 뵈. 우위를 이만큼 비이잖아 이만큼. 염을 흡실 재버려. 판판한대. 팔판한대. 결비는 콤바위를 해서 주면 돼? 안 돼. 콤바위가 있어. 옆에 건물 위 지붕. 형님은 그걸 왜? 아니요. 삐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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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개만 될까요? 네. 두 개만. 자 또 오늘 콩청태. 형님 덕분에. 옛날로 돌아가서 콩청태도 해먹고. 콩은 엄청 매달렸네. 콩 사과. 여러분들. 우리도 먹을 건 했어요. 이게. 먹을 건 했어. 소님태 콩인데. 또 잊어버렸네. 태풍 1호. 청자 2호. 청자 2호랍니다. 서리태 콩. 미리.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필요하신 분들은. 기다렸다가 내가. 또 한 번. 어떻게 해요. 우리 형님. 농촌 살리기. 한 번에 다 하면. 튀는 것도 튀고. 튀겄는디. 아니 아니야. 잘 안 튀어. 안 튀어. 내가 보면 여기. 꼭 여기 다 털어. 한 열 가만 나오겄네. 열 가만 나오겄네. 열 가만 나오고. 또 나와더니. 어디 그거나 구셔. 뭐. 우리 형님. 뭐 얼마큼 나오냐면. 뺏어갖고 가. 막 그런 거. 형 안 알려줘. 여기 밑 가만 나오고. 지금. 뺏어갖고. 네. 저기도 또 있잖아. 저기 또. 저기 또. 이만한 거 또 있어. 가. 얼른 나와. 막을 겨우 안 나오고. 형님들이. 콧맞이. 이렇게. 형. 형님 덕분에. 1년에 한 번씩 해 먹네. 아. 천하니. 나. 이. 헤아랑이. 다르네. 뭔냐. 나도 이거. 참먹어보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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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도 약간. 상. 피어나네. 나도 이건 참먹어봐. 이게. 상이 있다. 상도 있네. 아. 단맛이 조금 나지. 단맛이. 응. 향이 좋네. 단맛이 난다 느끼기해. 향이. 또. 형이 심은게. 그냥 남겨. 새가 물어다가. 응. 청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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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. 아니. 청태 청태. 뽕 청태. 야. 꽤. 냄새가. 간다 맛이네. 이따 올려야지. 콩. 시원. 아유. 그럼. 밑불 된다며 올려야니. 응. 그럼 나무를 좋아해 오빠. 아유 여기 있어. 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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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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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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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수걱을 만들려고 오! 서성현이 오셨네. 와슈? 저 양방을 와슈? 와슈? 아이쿠. 내 펜치만 다 저기 하네. 네, 저거 다 끄실렀어. 내 펜치만 다 끄실렀어. 배추도 뽑아간다는 거 못 뽑아겠어. 배추배슬 잘 지켜야지. 동사 잘 졌네. 아니, 이거 저거 됐어. 야, 도우가 위만해. 배추 잘 됐어, 배추. 선수가 그럼 그 정도는 해놔야지. 그런 거 같아. 도우가 위만해. 그 정도도 안 하고. 아뇨, 형. 괜찮아, 괜찮아. 그럼 더 뽑아야지. 괜찮아, 괜찮아. 충분해. 이게 서리태콩 청자 2룰이야. 형님, 한 번 따먹어볼까? 아따와슈. 성격 나왓슈 지금. 어? 아, 콩이 시커만 해, 형님? 네. 시커만, 시끄러워. 야. 한 번 다 익었다니까. 콩은 똥국 죽으네? 야, 땅콩 같아, 땅콩은 형님. 맛있어. 야, 이거 먹다 그 콩마 죽겄어, 배고파서. 소원 시절. 야, 땅콩. 아, 땅콩. 으악. 이제, 이제 사회실 끝났다고. 형님, 시간이 많이 남아서. 형님, 이제 소원 시절 만났네, 형님. 역방 뭐야? 또. 응? 야, 여기 있네. 아우, 아우. 아우, 세워. 아이고, 왜 말 안 듣는 사람이 영기가 가는게. 이쁜 사람한테 간다고. 이쁘, 뭐 이쁘다. 싫어, 남이 주는 거 안 먹어. 저게 성격이 그리려고 그래. 유순하게 좀 살아요. 형님이 저도 안 먹어? 뭘로 생각해봐야지. 뭐하는 소리야. 괜히 좀. 석취가 강한가 봐. 뜨거운 것도 말 안 맞는 사람한테 잘 먹어요. 입 봐. 원래 저렇게 먹는 게 시큼하잖아요. 벌써. 원래 불닭이라도 무슨 하나 먹어야지. 형도 여기다 지금 치레이와. 그래 잘 나오지. 석취만 잘 먹어. 아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을 심하게 해서. 작은 서사장님은 진짜 잘 먹어. 야, 맛있네. 잘 익은 거네. 형님. 왜 모를까. 그냥 콩 익을 때 말하는 거지. 저 모자 좀 나도 따로 써야겠다. 이거? 어디가 있나. 내가 찾아가야지. 우리 형님. 겨울 왔다고 뇌졸중 예방하느라고 싶으신 거예요. 아니 그렇네. 그래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.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. 형님이 언제부터 이 목도리를 하시더라고. 왜 이렇게. 이거 안 하셨었거든. 저거. 해야 돼. 해야 돼. 감기 안 먹어. 형님 그만 놔. 여기서 살아라곤다. 뭐하는 거 형님. 부채질하는 거. 정성을 들여야지. 그러면은 이걸. 위에다 한 번 더 불을 봐. 그래 그래. 위에다. 통 불어봐. 형님 통 불어. 불어야지 형 거기서 엎드려서 불어요. 아니야. 아니야. 가지 들어와. 혼자만 먹지 말고. 엎닭술이지. 가지만 갖고 드신다고 그러네. 사진 찍는다고 온 게. 이 뿌리할라고 하지. 정말 반아와 그런 거잖아. 그래. 뭐야. 괜찮아요. 어차피. 종종 배추 뽑을 때도 와서 찍어드릴게요. 잘 익었네. 잘 익었네. 잘 익었어 이거 봐. 아 우리 배추 맛있을 전부. 꼭 땅콩 먹는 건가요? 땅콩. 땅콩. 땅콩 어차피 그대로 맛있네. 맛있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대. 아 이거 추억 소환이라고. 밥은 꼭. 아 그거. 왜 밥으로 더 먹바로. 그러고 뭐라는 거야. 정맞아. 만약에. 맛있지만. 내기 사면. 농사를 잘 지면. 어려워. 터진다는 거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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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인지. 흠. 한글자막 by 한효정